안녕하세요. 저는 웹프론트 개발자들을 위한 서비스 우아한 스펙트럼 서비스 제작기를 오늘 발표하게 될 송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우아한 형제들 셀럽 웹프론트 개발팀에서 사장님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사장님 서비스가 아니라 우아한 형제들 산의 웹프론트 개발자들을 위한 웹프론트 개발자들에 의한 서비스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의 발표로 서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퀴즈를 급하게 하나 만들었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저희 우아한 형제들 산의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수가 오늘 기준으로 몇 명이나 되는지 맞춰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산의 구성원분들은 아쉽게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네? 120명 120명보다 조금 위고요. 10의 단위로 맞춰주시면 150명보다 조금 아래입니다. 140명 140명보다 조금 아래 130명 네 오늘 기준으로 우아한 형제들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수는 130명이 넘습니다. 배민에서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는 10개 이상이고 현재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수는 오늘 기준으로 130명이 넘으며 프론트엔드 레포스토리 관리되고 있는 레포스토리만 해도 3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한 회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회사의 개발자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기술을 사용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모두가 다 프론트엔드 근본 조합이라는 리액트 타입스크립트와 웹팩을 사용할까요? 이런 질문에서 출발해서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의 궁금증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개발자들이 만든 사내 서비스들을 보면서 어떤 기술로 만들었는지 궁금한 경우도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서비스에 신규 기술을 도입하고 싶은데 미리 써본 팀이 있다면 도움을 얻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서비스에서 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는지 사내에서 많이 쓰는 인기 라이브러리나 기술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 개발자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적 궁금증들을 다른 개발자한테 물어볼까 싶기도 하지만 MBTI 아이가 압도적인 우리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에게 안 친한 개발자한테 가서 먼저 물어보기란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궁금증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5월 우아한 형체를 웹 프론트 그룹엔 웹 프론트 테크트리 워킹 그룹이라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당시 테크트리 워킹 그룹의 모집 공고 내용인데요. 전사 프론트엔드 팀들이 각각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파악하고 각 기술의 장단점과 사용하는 이유를 알고 이것이 현 시점에서 오른 것인지 미래에는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 나가면 좋을지 논의하는 장을 만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나아가 우형 웹 프론트 미래 기술의 로드맵을 함께 그려나가자는 원대한 목표도 소개하고 있었죠. 당시 3개월 차 주니어였던 저는 이 멋진 메시지에 끌려서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웹 프론트 테크트리 초기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포함해서 6명의 멤버가 모여 웹 프론트 테크트리 1기를 구성했고 우리가 모여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처음에는 적당히 프론트 기술들의 정보를 모아서 정리해두는 위키문서 같은 걸 하나 만들고 구성원분들께 이 문서의 활성화를 위해서 업데이트를 요청드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의 업데이트라는 게 저희 뜻대로 내버려 둔다고 해서 자연스레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의문이 들었고 당시에 웹 프론트 테크트리를 함께 하시던 어떤 개발자분께서 우리 프론트 개발자들끼리 모였으니까 프로덕트 하나 뚝딱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 주신 데에서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지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 서비스를 어떤 오야곡절 끝에 만들게 되었는지 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라고 올려놨는데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오야곡절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이사 3개월 차였던 제가 테크트리의 그룹장이 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아까 어디서 많이 본 개발자 실루엣이죠. 이분께서 지은님이 막내니까 리더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제안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테크트리 워킹그룹의 그룹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서 아주 당황스럽고 놀랐는데 이 기회를 한번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신입이자 주니어 개발자로서 저보다 연차가 높으신 분들까지 함께하는데 그 그룹을 리딩해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쭈뼛쭈뼛 하기도 했었는데 함께하시는 프론트 테크트리 팀원분들께서 친근하게 많이 도와주시고 개발적인 도움도 주시고 또 부담을 덜어주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점점 자신감을 가지고 리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팀 빌딩을 해나가는 데 필수적인 그라운드룰이나 문화, 개발, 컨벤션 등은 제 원소속 팀을 비롯한 테크트리 팀원들의 원소속 팀 문서들을 참고해 가면서 저희만의 방식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팀 팀장님들 특히 제 원소속 팀 팀장님의 노고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디자이너분도 안 계셔서 개나 리더러스의 책임감에 디자인 강의까지 들어가면서 서비스의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었는데요. 저를 비롯해서 팀원들이 함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봐주었고 이 레이아웃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가 생각하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큰 그림은 비슷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버전 1 기획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당시 나왔던 서비스 버전 1 기획인데요. 전사 프론트엔드 레포스토리 목록과 프론트엔드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목록을 쭉 보여주고 또 레포스토리와 라이브러리 목록을 정보를 찾고자 하는 걸로 검색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사내 라이브러리 사용률, 인기 차트를 보여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이 서비스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의해보았는데요. 개발자가 프로젝트에 도입할 신기술을 고민하거나 기술적 챌린지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되고자 했고 또 이를 통해서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 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내 기술 트렌드를 파악을 해서 우리 팀에서 너무 오래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기술을 사용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프론트엔드 최적화와 성능에 관련된 각 팀의 지표를 확인해 가면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점들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서비스의 이름은 우아한 스펙트럼으로 정했습니다.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은 빛의 스펙트럼에서 따왔는데요. 빛의 스펙트럼은 가장 짧은 파장인 보랏빛에서부터 가장 긴 파장인 붉은빛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현재 사내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하는 기술들도 이처럼 다양한데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손쉽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아한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개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토는 내 꿈을 펼쳐라 라는 것이었는데요. 저희 테크트립 구성원이 각 원소속 팀에서는 여러 레거시나 대고객 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해서 개발자가 원하는 최신의 기술 스택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없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 사내 서비스인 우아한 스펙트럼은 우리끼리 재미있게 만들어 보는 서비스고 좀 기술적인 도전도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내 꿈을 펼쳐라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기술 스택 후보들로는 정말 최신 기술의 힙한 기술들이 이것저것 많이 나왔었는데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네스트와 넥스트JS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스트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익숙한 노드JS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타입스크립트를 기본으로 지원을 해서 저희 프론트 개발자들이 그동안 개발을 해왔던 경험과 유사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네스트는 모듈식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모듈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모듈은 분리해서 재사용이 가능하고 나중에 기능이 새로 추가될 때에는 또 별도의 모듈을 만들어서 주입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확장성이 좋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부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라 데이터베이스 쪽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네스트에서는 미들웨어나 각종 데이터베이스 설정 등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넥스트를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제로 컨피그를 지향하기 때문에 환경 세팅부터 개발 서버나 빌드 서버까지 간단한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 문서가 잘 정리되어 있고 어느 정도 컨벤션이 강제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드 프로젝트의 특성상 빨리빨리 룰을 정하고 가야 되는 만큼 이 부분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우아한 스펙트럼은 당시에 정적 사이트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넥스트의 SSG를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개발을 시작하던 시점에 디자이너 분께서 합류하셔서 저희는 이제 마음을 편하게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기획도 나왔다, 디자인도 누가 해주시겠다, 기술 스택도 정했다, 개발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의욕이 넘쳤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주에 3, 4시간, 4, 5시간, 혹은 10시간씩도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따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저희가 이름의 맨션 링크의 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자 원 소속팀에서 일을 하고 사이드 프로젝트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 별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청사진에는 한국의 스테이트업.js가 되겠다, 워컴 발표에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워컴 발표에 올해 나왔으니까 어떤 정도 꿈을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처음에는 되게 의욕이 넘치던 시기가 있었는데 원래 실제 개발 과정은 예상과 달리 우당탕탕하게 되게 마련이죠. 평화롭게 개발을 하던 어느 날 전사개발자 채널에 다음과 같은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사내 길랩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이내 저희가 문제였다, 저의 잘못으로 문제의 사고를 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주님은 여기서 공개 처형을 당하셨고요. 문제의 원인은 스펙트럼 서버에 돌던 배치 앱이었습니다. 저희 배치 앱에서는 크론 잡을 통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레포스토리 정보와 라이브러리 정보를 불러옵니다. 레포스토리 정보는 길랩 API를 사용해서 사내 프론트엔드 레포스토리 정보들을 불러오고 그 레포스토리들에서 사용 중인 라이브러리 정보들을 한 번 더 NPM 레지스트리에서 찔러서 관련 정보들을 불러옵니다. 이 배치 앱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는데요. 사내 수백 개의 레포스토리들에 대해서 한 번의 요청을 시도하기 때문에 길랩 서버가 부하가 과부하가 생겼던 것입니다. 특히 배치가 돌 때마다 모든 레포스토리 정보를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실행이 무거웠던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크론 잡 스케줄링 시에 타임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배치 앱이 도는 시간을 새벽 시간대로 설정을 했지만 이게 GMT 플러스 9 기준으로 동작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업무 시간에 잡이 돌아서 다른 개발자분들에게 들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전체 레포스토리 잡을 한 번에 돌리는 대신에 잡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서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는 아래 방식으로 좀 완화를 했습니다. 모든 레포스토리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길랩 필드를 사용해서 최근에 업데이트가 발생한 레포스토리만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업데이트되는 전체 데이터의 양을 많이 줄였고 이를 통해 부하가 줄고 작업 속도도 많이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수정하고 또다시 평화롭게 개발을 하다가 기능 배포를 하려던 날 이번에는 서버 배포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며칠 동안 살펴봤더니 누군가가 NTT의 신규 칼럼을 생성해서 데이터 스키마가 변경되었던 것이죠. 저희가 사내 운영 정책상 신규 칼럼을 생성할 때에는 운영에 추가적인 요청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기능을 개발하는 사이에 아무도 신규 칼럼의 추가 사실도 몰랐고 운영 환경에 대한 지식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누군가 기능을 개발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이 발생할 것 같으면 문서에 기록을 해서 반드시 팀원들과 공유를 하고 또 서버 MR, 머지 리퀘스트 템플릿에 체크박스를 만들어서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고 문서에 기록했는지 반드시 공유하는 작업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 사고를 쳐가면서 느낀 점은 사이드 프로젝트로 저희가 배포 주기가 길어졌었는데 서로 간에 업데이트 상황, 팔로업이 잘 되어 있지 않고 문서화가 안 돼서 아무도 유지 보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런 긴 텀의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문서화와 상호간의 팔로업을 굉장히 잘 챙겨야겠구나라고 느꼈고요. 또 저희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인프라와 데이터베이스 작업들을 거치며 서버 개발자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뺏어리게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프론트도 개발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역시 배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기존에 CSR을 하면서 만들었던 많은 웹사이트들은 루트 경로에 인덱스.html 하나만 배포를 하면 됐었는데요. 저희가 넥스트.js의 SSG로 빌드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생성되는 NGA 정적 파일에 대해서 각각 처리가 필요했는데 운영 배포 환경에 대해 역시 제대로 설정을 하고 있지 못해가지고 라우팅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클라우드 프론트의 펑션을 사용을 해서 우회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득 든 생각은 우리가 SSG를 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저 안 해본 걸 하고 싶어서 새로운 경험을 배우고 싶어서 성급히 기술을 판단했고 이게 서비스에 적합한 렌더링 방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아한 스펙트럼 프론트에서 정보를 불러오던 방식이 약간 애매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먼저 SSG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게스태틱 패스나 게스태틱 프롭스 함수로 미리 빌드 시점에 페이지를 생성하거나 데이터를 불러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 저희가 사용하던 사내 배포 툴의 문제이기도 했는데요. 프론트 빌드 시점에 서버 데이터를 패칭해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라우팅도 클라이언트에서 커리 파라미터로 처리를 하고 있었고 서버 API도 클라이언트에서만 호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용자 인터랙션이 많아지는 동작 페이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SSG를 쓰고 있지도 않았고 제대로 쓰고 있지도 않았고 SSG를 쓸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결국 프론트엔드 렌더링 방식의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사 레포스토리 정보가 거의 바뀌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실시간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SSG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배치 앱을 돌려서 업데이트된 레포스토리와 라이브러리 정보를 보여줄 필요성이 생겼고 정적 사이트의 성능상의 이점을 챙기면서도 배포 없이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ISR 증분 배포 방식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들다 보니 욕심이 과해져서 검색 기능 페이지 네이션을 비롯해서 앞으로 다양한 사용자 인터랙션을 넣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결국 SSG로 시작했던 렌더링은 다시 CSR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은 저희가 처음 개발 모토가 내 꿈을 펼쳐라 라는 것이었는데 그때 막 신나가지고 아무 개발 기술이나 다 내놨었는데 그때 이제 근거 없는 꿈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어떤 목적을 하는 서비스고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지를 잘 알고 서비스에 적합한 적정 기술을 채택하는 것에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생산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적절한 프론트엔드 렌더링 방식을 선택해야겠다 라는 것도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아한 스펙트럼 서비스를 약간 우당창탕 우여곡절 하면서 만들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웹 프론트 테크 트리 워킹 그룹이 각자 원 소속팀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별도의 워킹 그룹이고 우아한 스펙트럼은 사이드 프로젝트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각 멤버들의 스케줄이 조금씩 달라서 작업 속도가 더뎌지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에는 워크샵을 잡아서 팀원들과 하루 종일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개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워크샵을 좋아하는 테크 트리 구성원들 덕분에 지금까지 총 4번의 워크샵을 진행했고 그때마다 작업을 많이 진전시켰습니다. 이렇게 사내의 어떤 공간을 빌려서 같이 하루 종일 개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독촌 오수 산책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워크샵도 해가면서 이것저것 열심히 개발을 한 끝에 마침내 우아한 스펙트럼 버전 1을 사내에 발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아한 스펙트럼 버전 1을 간단히 같이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먼저 사이트에 접속하면 라이브러리 전체 지면으로 랜딩이 됩니다. 사내 프론트 레포스토리들에서 사용 중인 라이브러리 전체 목록을 보여주고 보시는 것처럼 키워드로 검색도 가능하고 태그로 필터링을 할 수 있게 해서 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라이브러리 상세 지면으로 들어가면 라이브러리의 npm 관련 정보들 사내 버전별 사용률과 사내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 중인 레포스토리 목록을 제공해서 이 라이브러리에 대해 궁금하면 어떤 레포스토리를 구경 가면 되는지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레포스토리 전체 목록이고요. 이 시면도 역시 검색이 가능하고 특정 레포스토리 상세 지면으로 이동하면 해당 레포의 길랩 관련 정보들 그리고 레포에서 사용 중인 프론트엔드 전체 라이브러리 목록과 컨트리뷰터 목록을 제공을 해서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인기 차트입니다. 현재 저 위쪽에 있는 프레임워크 테스팅, UI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기로 다 분류한 도메인별 기준인데요. 이 기준에 따라서 프론트엔드 전사 라이브러리 인기 차트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재미있게 볼 수 있게끔 더 많은 차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한 스펙트럼은 아직 진행 중인 프로젝트지만 버전 1을 발표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초기 목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처음 말씀드린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의 여러 궁금증 사내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나 레포스토리들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정보를 해소할 수 있었고요. 이를 시작으로 보다 개발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나 라이브러리를 탐색해가면서 사내 프론트엔드 기술 문화에 대한 지식을 넓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새로 사용할 때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사내 다른 팀들은 이렇게 개발하고 있구나 살펴보면서 전사 공통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펙트럼 서비스를 만들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우한 스펙트럼을 쓰고 있는데 모노래프 구조도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저희는 되게 기뻤는데요. 저희가 스펙트럼 서비스를 만들었고 발표를 했고 구성원분들이 이게 저희가 만든 의도대로 잘 사용을 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추가적인 니즈도 이렇게 발생하는구나 를 깨닫고 되게 뿌듯했고 이런 기능들도 지금도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한 스펙트럼 버전 1을 마무리하면서 1년 반 동안 초보 그룹장으로서의 소회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의견을 물어보기보다는 선택지를 어느 정도 좁혀주거나 어느 정도는 리더가 결정해 와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과한 책임감에 내가 혼자 다 책임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팀원들과 일을 분배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긴 터맷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는 구성원들과 팔로우업이나 문서화를 잘 하고 운영 환경에 대한 이해를 갖춰서 유지 보수를 잘 해가야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꿈을 펼치되 서비스의 특성과 개발 공수를 먼저 파악해서 적정 기술을 잘 채택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비스를 우한 스펙트럼 서비스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기능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각적 지표의 확장인데요. 라이브러리 필터링과 정렬 기능을 개선을 해서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라이브러리 비교 기능이나 인기 투표를 통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시각적인 요소를 더해 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초기 목표했던 기술 토론장으로서의 발전인데요. 라이브러리 코멘트 기능이나 추천 기능을 더해서 개발자들이 이 서비스에서 함께 기술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사내 기술 커뮤니티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실물 확장 적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 기술 토론장의 장을 넘어서 사내 인프라에서 활용 가능한 오픈 API를 우한 스펙트럼에서 제공해서 다른 빌드 서버들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서버가 신규 기술 도입 시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 프론트 개발자들의 니즈에 따라서 웹프론트 테크트리 워킹그룹이 탄생했고 그 중 저는 초보 리더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룹을 운영해 왔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들로만 구성이 되어서 서버 개발이 낯설고 사고도 치기도 했지만 그만큼 많이 배워갔던 소중한 경험이었고요. 프론트 개발 역시 서비스의 적정 기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런 저충우돌을 겪으며 우한 스펙트럼 서비스 버전 1을 출시를 했고 앞으로도 더 유익한 기능을 제공하는 버전 2, 3, 4로 미래를 그려다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우한 스펙트럼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동료들입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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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